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치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와치업은 현대경제연구원 최아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홍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또 뉴욕시장은 불을 뿜었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고 테슬라가 여기다가 또 전기차지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테슬라가 조금 지금 한국 증시에서의 동학개미들한테는 조금 미움을 샀어요. 왜, 그걸 왜일까요? 배터리를 LPF로 쓴다고 해서 어저께 조금 흔들린 점이 있습니다. 삼원계를 쓰지 왜 LPF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럽니다. 왜, 어쨌든 저희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선물 같은 계좌가 아마 찍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에 굴하지 않고 실적에 오히려 반응하면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적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언론들 보면요. 방송 한 번 할 때 한 인플레이션 30회 내지 40회 지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주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갔는데 과연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느냐, 그리고 언제 끝날 것이냐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기준점이 있죠. 연간 물가 상승률 2%에 어떻게 도달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지금 4인 4색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옐런. 옐런 재무장관 먼저. 내년 하반기에 정상 회복할 겁니다. 그런데 옐런 장관, 과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과거 발언들을 쫙 다시 한 번 했거든요. 5월 6일에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다음에 6월 24일에 올해 말에는 2% 수준 갈 것이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발생의 위험이 있더라도 4조 인프라 지금 빨리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또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 하반기 정상 회복한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과거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 5.4%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뒤로 쭉쭉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월도 공급망, 혼란 점차 개선된다. 파월이야말로 일시적이다는 얘기에 굉장히 저작권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인플레가 예상보다 좀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잭 서머스라고 전 재무장관이죠. 그래서 연준지 요새 일 안 하네. 이렇게 인플레에 대해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안 하고. 이거 지금 대응에 뒤쳐져 있다. 그다음에 잭 도시, 트위터의 잭 도시 같은 경우는 벌써 와 있다. 초임인플레다. 이미 일어났고 지금 바로 소유자 물가 이게 30년 쯤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여기에 요새 밥숟갈 얹은 부분들이 또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캐시우드는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이따 디플레이션 올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 변화 때문에 내려온다는 얘기까지 지금 하겠지만. 전부 다 얘기가 다르네요. 그런데 재미난 게 이 네 사람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원인에 대해서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공급망, 병목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따른 유가 상승.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들. 그래서 임금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진단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처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선순환적으로 가느냐가 지금 숙제인 것 같고요. 재미난 거는 지금 가격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오르고 소비자 가격이 올라도 지금 삽니다. 물론 지금부터 할로윈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땡스기빙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쇼핑 시즌은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증시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격 상승해도 내가 샀게, 아야지. 연말인데 좋게 한번 선물하고 기분 좋게. 올해 고생했잖아. 나한테도 선물 주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선물 주고. 그렇다면 4분기 기업 실정은 상승 모멘텀이고 여기서 낼리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과거에 20년간 없었는데요.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약한 인플레이션이 언제 왔냐. 2003년도에 왔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와서 2012년 1월에 끝납니다. 두 차례를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우리 증시를 눌렀느냐. 그거 아닙니다. 9% 상승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3% 정도가 되면 이게 주식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2%보다는 조금 높으면서 또 과도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지금 조금 2%를 넘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골드만삭스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국 주식을 또 아주 굉장히 칭찬을 했네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보다 굉장히 안정이 돼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그래서 한국 주식 좋다. 사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굉장히 지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런 인플레이션하고 가격 인상이 오면서 주가를 지금 사실 하방 지지선을 구축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기능, 역기능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긴 하지만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이 과연 시장에 계속 부담을 주는 요인이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상승의 기초, 단초가 되어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위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